길을 걸었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이 넓고 나는 그곳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대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선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누군가가 은혜 너무 아팠네 난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각나네 돌아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무운 건 오히려 나였어 무운 건 오히려 무운 건 오히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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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